이통 3사, 그러니까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OTT 사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며 서비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에 AI를 입혀 이용자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주연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네, 저는 지금 SK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OTT 강자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의 출시 2주년을 만나 새롭게 레벨업된 옥수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김종원 SK브로드밴드 모바일 사업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SK브로드밴드가 조금 더 레벨업된 옥수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서비스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지난 서비스도 저희가 매우 좋은 서비스였지만 일부 콘텐츠 탐색의 복잡도라든지 조금 더 지능화된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고요. 이용자들이 저희 바뀐 옥수수를 이용하게 되면 특히 목적성에 맞는 어떤 고객의 탐색 경로의 다양화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 옥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요즘 온라인 동영상 전송시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들을 비롯해서 통신사들이 많이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SK브로드밴드만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난 2년간 옥수수는 기존에 있는 다른 서비스가 달리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투자를 할 텐데요. 저희가 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바일의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양질의 콘텐츠의 발굴을 통한 어떤 차별화, 이것도 저희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을 보자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사용자들의 편의성 이외에도 혹시나 이용을 할 때 이용료라든가 이런 금액적인 변화도 있을까요? 기존의 이용자들은 동일하게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월정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혜택들을 제공할 계획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 확대를 통해서 OTT 1위 서비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OTT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는 어떤 미래의 미디어의 소비 변화는 기본적으로 OTT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미래의 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보면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힘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의 자체 제작 콘텐츠 강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올해는 저희가 투자 폭도 3배 이상 늘릴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협업을 했던 많은 방송사나 이런 회사들 이외에도 웹툰 제작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생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발부라고 선순환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편리해진 어떤 옥수수 서비스들을 만날 계획일까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옥수수를 진입하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탐색하게 되고 또 콘텐츠 탐색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같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시청하는 이용자들과 채팅이나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OTT에서는 없는 어떤 이런 소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옥수수로 고객들을 모아 모으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외 시장 공략과 관련된 이야기도 솔솔 나왔던 바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도 있으실까요? 올해는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자하면서 투자된 콘텐츠들에 대한 해외의 유통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의 어떤 진출의 시도를 해볼 거고 특히 해외에서 우리 한국형 콘텐츠들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단계로 뚜벅뚜벅 어떤 해외의 진출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SK브로드밴드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미디어에 어떤 고객의 진입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토종 OTT로서 서비스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미디어를 좀 더 선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벨업된 옥수수와 관련해서 김종원 SK브로드밴드 모바일 사업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올 한해 투자 확대를 통해서 차별화된 자체 콘텐츠를 내놓고 OTT 1위 서비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KT타워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